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2020년 3월 30일 어제죠 어제 대한민국 정부가 이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긴급재난지원금을 풀겠다 다만 지금 바로 주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이 시국에 가장 급한 사태를 종식시키는 게 제일 큰 문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4월 15일에 있는 총선 그리고 이 총선까지 끝난 다음에 이거를 국회에 올리겠대요 추경안을 내가지고 근데 4월 국회에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최대한 빨리빨리 해야지 이번 총선에서 뽑은 국회에다 넘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때 국회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이번 때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긴급이니까 긴급이니까 선거를 핑계로 다음 때로 미루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선거 시즌이면 약간 임기를 넘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연임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의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 빨리빨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일을 없애겠다는 거죠 물론 국회의원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몇 번이고 할 수 있어요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최대 국회의원의 국회의원 많이 한 횟수 9선까지는 있어요 9선까지는 있고요 아직 10선 의원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10선하기 전에 죽죠 10선하기 전에 은퇴하거나 죽죠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한번 그럼 기본소득제로서 넘어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유의사항 이 컨텐츠는 2020년 3월 이 시국의 세상 흐름에 따라서 진짜 이제 몇 시간 전에 긴급현상한 거예요 긴급해서 준비를 하나 시작이 좀 늦었고요 그래서 이 내 컨텐츠가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분야별 전문가가 아니고 나는 그냥 역사학자일 뿐이기 때문에 역사학자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뭐 보건 관련 전문가도 아니고 뭐 경제정책 관련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세상의 흐름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거를 밝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소득제와 관련된 이 문제는요 서로의 소득 수준이 다르다고 이제 폄하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마 국민들의 그 소득을 일제히 조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됐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조사를 통해서 그 각자의 수익들이 까발려지면요 각자의 수익들이 까발려지면 이게 사람들이 좀 그 쟤 얼마 못 버네? 하면서 막 이제 가난한 사람들하고 안 어울리고 돈 있는 놈들끼리 어울리고 그 진짜 유유상종에 안 좋은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팅이나 댓글에서 싸울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는 과감하게 신고를 할 거예요 저는 원래 댓글 관리 굉장히 빡센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 실행 시기는 아마 이제 추경이 국회를 언제 통과할지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은요 대한민국의 소득 하위 70% 인구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들 중에서 70%에게 지급을 결정하는데 소득 하위 70%라는 거예요 해당 가구가 아마 1400만 가구 정도가 될 걸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제 대통령이 주재해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이뤄졌고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그리고 4인 이상의 가구는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기로 결정이 됐어요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구당 기본으로 40은 주겠다는 거야 40은 주고 그 집에 한 명이 더 살면 20만원을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인 이상은요 똑같이 100을 준다는 게 사실 예산의 한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산의 한정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서 요즘은 솔직히 근데 막 5명 이상이 사는 그런 집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양팡님 가족이 3남매네 그쵸? 양팡님이 남동생 있고 언니가 있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개 그 뭐냐 한 집에 4명이 5명 이상 사는 집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아 그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작은 아빠 집도 식구 5명이다 3남매다 사촌동생들이 어쨌든 그리고 아 생각해 보니까 그거네 김세희 작가님 애가 4시네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걸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현금으로 주려면 세금을 떼고 줘야 되거든요 음 그리고 현금을 주게 될 경우는요 그 소비심리가 안 그래도 지금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현금을 받기만 해놓고 은행에다가 박아놓고 안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효과가 없어요 정말 그 영 그 정말 그 뭐냐 일반 일반적으로 그 정말 그 영세 업 하는 분들 있죠 프랜차이즈 이런 데서 일하는 분들 말고요 정말 그 가업으로 조그만 가게를 운영을 하거나 뭐 음식점 하나 조그만 거 운영하거나 이런 집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살 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소비 진작 차원에서 상품권 같은 전자화폐를 그러니까 전자화폐 같이 그런 상품권 음 그러니까 대체화폐 수단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아마 온누리 상품권이 될 가능성이 제일 커요 그 온누리 상품권 우리나라 전국 어디서든지 쓸 수 있죠 음 그래서 이제 지원 기준 근데 이제 지원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사실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지금 현재요 이미 그 일부 사람들은 지급 받는 게 있잖아요 현재 그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이제 일정 연령대 이상의 그 어르신들한테는 기초연금이 나가고 있어요 그 국민연금 이외에도 기초연금이 나가요 그리고요 지금도 이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동수당이 있어요 소득 상위 10%가 아니면 나머지는 앵간하면 다 줘요 아동수당 그런 제도가 있었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현재 가구들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소득 기준선을 다시 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음 근데 이제 순수 소득만 따질 경우는요 순수 소득은 그야말로 이제 그 이런 돈이죠 음 돈만 갖고 있는 거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요 근데 돈은 아니야 부동산이 비싸 차가 비싸 뭐 부동산 자동차 음 뭐 이런 거 비싼 거 갖고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걸 이제 쓰게 돼요 그 돈이 아닌 다른 기타 유형 자산들을 합한 금액들 동산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음 자동차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동산이에요 음 그래서 가계 금융 복지조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그 자료들을 통해서 가구원수들 수별로 뭐 소득 경기값을 설정할 예정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종합소득액 우리가 이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을 하는 거를 이제 종합소득액이라고 해요 음 그리고 이제 이제 아프리카TV BJ라든지 유튜버들이라든지 트위치 스트리머들이라든지 이런 대다수 크리에이터들의 기본소득 분류는 기타소득이에요 음 기타소득세는 좀 다르고요 그리고 내 수입금액들은 전부 다 기타소득으로 잡혀요 비율은 조금씩 달라요 그 그래서 이제 그 생방송 중에 뭐 별풍선이나 슈퍼챗같이 그런 후원을 받는 거라든지요 아니면 이제 아프리카TV의 구독료라든지 유튜브의 멤버십이라든지 이런 그 정기 후원 아니면 그 아프리카TV나 유튜브에 그 올라와 있는 그 영상을 이제 다른 시청자들이 얼마나 시청하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광고 수위 이런 거는 다 기타소득세로 들어가요 음 이런 건 다 기타소득세로 들어가는 거고 네 그리고 소득환산액 이거는요 뭐 부동산 전세 뭐 월세보증금 음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금융재산 그리고 이제 자동차 이런 등등의 주요재산을 포함해요 음 근데 이 주요재산의 범위에 뭐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가전제품이 이거를 재산으로 치는지 안 치는지 이건 나도 모르겠어 왜냐면 가전제품 큰 것도 있고 조그만 것도 있고 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 세탁기 TV TV 이런 거는 한 번 사고 한 십몇년 쓰잖아요 이런 거는 되게 비싼 거고 근데 요즘은요 옛날에는 컴퓨터 이런 건 비쌌는데 컴퓨터는 사실 이거는 자동차처럼 재산으로 넣기가 좀 애매한 게요 컴퓨터는 견적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되게 천차만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컴퓨터는 예전에 비해서 한 번 사서 길게 쓰는 기간이 짧아졌어요 부품들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아마 재산으로 넣어야 되는지는 이건 모르겠고 뭐 좀 다른 기타 재산들은 그 기준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가구는 재산일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뭐냐면요 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거를 조사를 하는데 이 중위소득기준점을 선정을 해요 그리고 그 중위소득 기준으로 한 150% 비율 이내의 가구가 보통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라고 본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2020년 기준으로 갈 때요 그 이제 중위 딱 그 우리나라 국민소득 중에 딱 그 중간소득 중간소득 의 그 소득 금액보다 한 150% 조금 더 많이 버는 그 기준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소득상위 30% 가느냐 아니면 하위 70% 로 가느냐 그 기준점이 보통 1인 가구의 경제력으로는 월 264만원 2인 가구가 월 449만원 3인 가구가 월 581만원 그리고 4인 가구가 월 712만원으로 간대요 보통 1인 가구하고 2인 가구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요 보통 2인 가구면 맞벌이 부부가 많아요 2인 가구가 이제 맞벌이 부부나 맞벌이 동거 커플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 맞벌이 룸메이트 뭐 이런 경우가 있겠고 3인 가구인 경우는요 대개 자녀가 한 명이 있는 거야 자녀가 한 명이 있어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4인 가구가 조금 이제 4인 가구 같은 경우도 자녀가 두 명이거나 아니면 자녀 중에 한 명이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 거야 그 정도의 소득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세부 기준은 아마 별도로 마련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그래서 이제 소득을 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하는 그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으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건강보험료를 납입액을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아마 환산한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건강보험공단 뭐 이건 그 지역별로 지자체가 있고 본부는 원조에 있어요 그렇고 그래서 이번 진행 절차 이제 그 4월에 총선 이후에 국회에 제출을 하게 될 그 추가 경정예산 이 추경을 통해서 재원의 80%를 마련을 한다는 게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정부가 2020년에 예산을 짜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국에 그 예산을 쓰지 못하는 예산들이 있잖아요 이 쓰지 못하게 된 예산들을 이쪽으로 돌리면 되기는 해요 당연히 어차피 계획만 하고 못 쓰는 것보다는 다른 데 쓰는 게 낫죠 그리고 나머지 20%는 지자체가 분담해요 그래서 총선 직후 국회에서 통과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를 하고 통과가 성사가 바로바로 될 경우는 5월 중순쯤에 지급이 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걸 긴급으로 하는 이유는요 총선 직후에 바로 통과를 해야지 다음 때 국회로 떠넘기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 추경 미루고 하면요 결국 다음 국회로 떠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자체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그 온누리 상품권이나 아니면 각 지자체별로 지역 사랑 상품권 이런 게 있나봐요 서울은 모르겠어요 나는 온누리 상품권밖에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내가 쓴 적은 없고 엄마가 갖고 있다가 쓰는 시스템이거든요 우리 집은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이유는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차원이거든요 소비 진작을 유도해서 좀 정말 그 뭐냐 영세 이제 영세민들이 이제 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아마 할 방침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기초생활보장 이런 걸 받고 있는 사람들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소비 쿠폰하고 특별 돌봄 쿠폰 이런 걸 주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요 왜냐하면 긴급재난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도 사야 될 거를 못 살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 사람들도 마스크는 사야 되잖아 자 그 다음 이제 원래 이게 소비 쿠폰이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안 들어가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으로 이제 경제 여력이 좀 힘든 분들 까지 지급이 돼요 그래서 가구원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한 달에 그 10만원씩 쿠폰을 주든지 아니면 최대 35만원씩 그 쿠폰까지 그 그래서 한 번 줄 때 4개월 분씩을 나눠서 준대요 그렇고요 아동수당 지급 대상 가도국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도요 지자체에서 일괄 지급을 한다고 했어요 이거 중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가구원 측정 기준은요 그 가구에 출생신고를 거쳐서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예요 그 그 집의 등본에 몇 명이 띄어져 있느냐 그래서 그 산모의 뱃속에 있는 태아는 가구원에 포함되질 않아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 그 주민법상으로는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언제 태어날지 아니면 이제 뱃속에서 유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가구원에 포함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인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요 만약에 이 만삭의 산모가 있어요 남편하고 둘이 살아요 근데 그 신청하는데 이 뱃속에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니까 일단 두 명 그래서 두 명을 신청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요 그게 신청을 했던 게 지급되기 전에 뱃속에 아기가 태어나 그러면 아기권은 못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좀 인권 문제의 소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톨릭에서는 그 태아도 생명체로 보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의료법상으로 낙태를 허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뭐냐 재난기본소득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소득조사를 해가지고요 소득을 서로 알게 되면요 심리적 거리감이 생길 거예요 막 어 우리 집은 한 달에 300밖에 못 버는데 어 저 옆집은 500이나 버네 뭐 이런 거 아니면요 가족끼리도 이런 거 생길 수 있다? 가족끼리도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한 달 월급이 500이고 뭐 엄마가 한 달 월급이 200이야 근데 내가 한 달 월급이 100도 안 돼 그러면요 또 이제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할 거라고 한 달에 100도 못 버는 일인데 그걸 계속 할 거냐고 그런 얘기 아마 가족끼리의 갈등도 유발할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소득에 따라서 사람들을 줄 세우는 것 같잖아 어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나 같은 경우 이제 나 같은 경우 월간 소득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일정하지 않는데 진짜 그리고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만약에 내가 다른 가족들 가족들이 많이 버는 가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두 명 내가 세 명이 살잖아요 그 뭐냐 세 명이 살면 그 여기 보면 581만 원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나는 얼마 못 버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많이 번다? 그래서 우리 세 명의 월 수익이 그 581만 원은 넘어버려 그럼 못 받아요 그럼 못 받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받으려고 그 이런 거 받으려고 진짜 막 얼마 못 버는 사람 그 소득을 어떻게든 막 그 빼려는 약간 그런 탈세 의욕이 나올 수도 있어요 탈세 의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음 아니면 그 뭐냐 세대주를 막 분리시키려고 할 수도 있어요 꼼수를 써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이제 나같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어떤 시즌에는 막 한 번에 팍 벌고 어떤 시즌에는 거의 못 벌고 이러면 사각지대예요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내 순전히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가족 구성원 각각에게 뭐 김승훈의 이름한테도 오는 거고 근데 나는 세대주가 아니거든요 음 그렇게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음 세대주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어요 세대주를 통해서 일괄 지급될 가능성이 있어 물론 가족들 중에서 아마 뭐 만 몇 살 이상의 성인들 성인이 그 집을 대표로 해서 받아올 수는 있을 거예요 음 어쨌든 이렇게 되면요 이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세대주가 가족들한테 이 상품권을 나눠주지 않고 그 재난기복 기본 지원금을 가족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세대주가 일괄적으로 다 쓸 수도 있어 음 뭐 투명하게 쓴다면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자면 그 가족들의 생필품 이런 가족 공동 생필품을 일괄 구매를 한다 그래 이러면 가족끼리 합의하에 이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애매할 수 있다 그 미취학 어린이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의 경우는 스스로 소비를 할 가능성이 적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도 스스로 소비는 하겠지만 그 범위가 특정 종목에 한정되어 있죠 음 그리고 이제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 자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 가족회의를 통해서 뭐 합의를 하거나 근데 이 가족회의라는 게 민주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기타 보이지 않는 여러가지 방법의 결정이 있죠 그래서 세대주 또는 가족들 중에 경제활동 결정권자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경제활동 결정권자는 이제 집안 살림을 담당하는 사람이 결정을 하겠죠 대개 엄마죠 대개 엄마죠 그 뭐냐 가족들한테 그 가족들한테도 뭐 필요한 거 살 거 있으면 써라 뭐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냥 경제활동권을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 그 집안 경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괄적으로 다 써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를 문제점으로 짚을지 아닐지는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판단은 개인에 맡기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판단은 개인에 맡겨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좀 이런 문제점이 이런 문제점을 근데 이걸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가정 가정 단위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족 가족 간의 그런 개인의 의사 이런 게 존중이 안 될 수도 있어 그 가족의 그 컬러에 따라서 그럴 수 있어서 좀 그리고 우리 집도 솔직히 이건 내 생각인데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럴 가능성이 높고 근데 몰라 만약에 그 우리 집이 세 명이 사니까 세 명이 80이 나오면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살수록 20씩 더 주니까 나한테 20은 떼줄 수도 있겠지 아니려나 안 주면 젠장 뭐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파트 이번 재난기본소득 그 이거 첫 번째 파트는 마무리를 하고 이제 두 번째 파트 한번 이번 기회에 그 국민기본소득제에 대해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